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난번에도 탄소국 경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했잖아요.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식 이름은 핏포55에요. 55에 맞춘다. 핏포. 몸을 맞추듯이.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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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아니라 핏.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핏. 핏포. 55. 그러니까 1990년 대비해서 55%까지 줄인다. 90년에 나왔던 탄소보다 55% 수준까지 내려가도록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후에 한다. 그래서 그걸 맞추는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탄소국 경세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40%까지 늘리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지금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55% 낮추고 2035년에는 100% 낮춘다. 0으로 만들겠다. 0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내용기관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 다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표 한번 봐주시면 이게 지금 친환경차 국내에도 친환경차 판매 표에요. 보시면 밑에 최근에 2011년 상반기 이런 건데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가 훨씬 많거든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가 많다. 그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평 안 나와서 그렇지 휘발유차 경유차는 지금 막 울어요. 너희들은 당연히 사형이고 죽음이고 하이브리드 차도 쟤도 안 된다. 전세계적으로도 보니까 이게 작년에 보니까 지금 친환경차가 죄송합니다. 잘 못 찾겠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의 탄소 배출 기준도 1km당 95g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 이리카가 뭐냐면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거든요. 그것도 지금 얼마를 배출하느냐. 97g을 배출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유럽 기준을 못 맞춰서 벌금을 내고 있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도 조차도 유럽의 기준을 못 맞춘다. 내연기관차는 물론이고 하이브리드 카도 지금 그 기준을 유럽에서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려면 벌금 내고 팔아야 되는데 당장 2030년부터는 이거보다 절반 내린다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 35년에는 0이니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나라들마다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친환경차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는 2040년까지는 내연기관 팔 수 있도록 해줘라. 하이브리드 카도 당연히 2040년, 35년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조금 입장이 갈리는.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네 재개발할 때도 30년짜리 건물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나 재작년에 지금 건물 새로 올렸는데 이거를 내후년에 민다면 어떡하냐. 그렇죠. 10년 후에 하자는 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10년 후에는 우리 집 빚에서 안 된다. 이게 이제 각자 다 산업이 다르고 일자리도 다르고 자동차 산업의 비중도 다르고. 이게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 있고 또 부품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실시간 채팅창에도 도요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올라오시던데 정확한 지적이고 일본이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일본이 하이브리드카가 아주 특화된 나라잖아요. 전 세계 하이브리드카 판매의 7, 80%가 일본차예요. 그 정도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하이브리드카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금 뭐 이제부터 못 팔겠다 하면 일본차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코멘트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입장은 2040년까지 40년 이후에는 친환경차만 팔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이브리드카가 들어가 있어요. 40년 이후에도 우리 생각은 하이브리드카를 좀 팔려고 생각했는데 유럽이 이런 식으로 먼저 기준을 탁 정해버리면 현대차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간 사건은 사건인데 하이브리드차에 집중했던 일본차는 황당하겠구나. 샘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차 이거 아닌가 보다 싶으면 지금부터 전기차 시작할 거고. 열심히 만들어서. 그러면 또 몇 년 후에는 하이브리드차 만들었으면 우리의 직접 경쟁자는 아닐 수 있었던 일본 업체가 또 다이렉트로 직접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진짜 2035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출 텐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합의한 거라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개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앞으로 10년 이후의 날짜를 박으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건 할지 안 할지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워낙 이제 한 번 사면 오래 타니까 10년, 15년 타니까 2035년이면 너무 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셔도 사실은 10년 전부터 영향을 미치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건 없구나.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유럽에서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그 주유소 팔아야 돼요? 아니면 계속 사업하고 설비 투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만 어떻게 대충 버티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거를 다 전기차 충전하는 걸로 바꾸든지. 바꾸든가 아니면 뭔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뭔가 분위기 보고 눈치 보다가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 빨리 팔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빨리 접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접으려고 하면 주유소 설비 해체해 주는 업체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2035년 되기 전까지도 주유소들이 자꾸 없어지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 디졸브라고 하나요?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꼭 쉬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참고로 중국의 경우에는 보니까 2035년에 전기차 절반 하이브리드 절반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로드맵이 돼 있어요. 중국은 또 하이브리드 많이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중국에 가서 열심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사실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혜택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친환경차 조금 글씨가 작은데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거든요. 전기차는 지금 개별 소비세 취득세가 두 가지인데 보통 크게. 개별 소비세는 전기차는 300만 원인데 하이브리드카는 100만 원 해주고 취득세는 전기차는 140만 원인데 하이브리드카는 40만 원. 하이브리드카가 오히려 더 세금 감면이 많다? 적죠. 감면액이 적다. 감면액이 적은데 개별 소비세는 그나마 올해가 사실 1몰이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끝났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개별 소비세는 어떻게든 연장을 해주려는 분위기인데 취득세는 못해주겠다.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차는 어떻게 해주더라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말 끝나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득세 혜택 40만 원도 없어질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제액을 계속 줄여왔고 하이브리드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있던 단계에서 나온 건데 전기차가 너무 빨리 뜨면서 중간에서 지금 입지가 애매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면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일자리가 자동차 조립 일자리 이거 아니라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많으니까. 그럼요. 그 부품들을 일일이 만드는 업체들도 많고 하니 전방에 그 일자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전기차로 딱 바뀌어버리면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부품들을 그냥 조립만 하면 되죠.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조립이 간단하면 이것도 아마 로봇으로 대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면 그 일자리들을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없어지기 시작하면 아마도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부터 아니 우리 이건 못하겠어. 하여튼 몰라. 하여튼 몰라. 모르겠는데 일단 일자리가 중요하지. 전 전 정권이 합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잘 모른다. 전 정권이 합의하고 다음 정권에서 달라지는 게 우리 근처에서도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 중국 한국 일본 사이에서 막 벌어지잖아요. 유럽에서는 안 벌어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하여튼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아무튼 오늘. 금통이 이야기. 금통이 오늘 다들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결과는 동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리겠다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줘서 지금 시장에 들썩들썩한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일단 오늘 소수 의견이 남았다는 거예요. 소수 의견. 소수 의견이 뭡니까? 소수 의견. 그러니까 금통이원이 7명이서 원래는 나는 찬성이요. 나는 올려야 되겠습니다. 동결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내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이 소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다들 동결로 결정했는데 한 명만. 6대 1이었다? 그렇죠. 한 명만 전 올려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표결 결과도 발표하는군요. 발표해요. 그 한 명이 누군지도 얘기해줍니다. 그게 고승범 위원이라고. 고승범 위원이 사실 이게 금통위 출신이거든요. 금통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금융위. 금융위. 죄송합니다. 금융위. 금융위원회 출신의 금통위원. 제가 식사도 한번 해봤는데 은성수 위원장하고 고용모제하는 성수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원래 그 동네 그 형들은 다 고용모제해요. 성수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나쁘게 보는 분들은 이른바 무슨 모피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그룹들 있죠. 그런데 워낙 금융위 출신이니까 금융안정 쪽에 사명감이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자산 가격 버블이 있으니까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될 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게 그냥 6대 1이니까 어쨌든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금통위 시작할 때 사진이거든요. 언론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총재가 딱 저기 회의 자리에 앉아있고 세 명씩 세 명씩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7명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한다는 거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잠깐 보여줘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회의에 모였을 때 자 그러면 소신껏 자기 투표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격론을 막 버려요. 실제로 백분토론처럼 백분토론처럼 한참 얘기해요. 그리고 끝날 때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동결 나는 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은 동결이 나와요. 왜냐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도 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래도 되겠느냐 저랬들게 해서 만장일치로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통위는 만장일치 의견이 나와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데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건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설득해도 이 사람은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면 보통 총재들이 굉장히 싫어야 합니다. 내가 설득을 못했구나. 그래서 예전 미국에서 폴벌커라는 아주 전설적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있었는데 이 양반은 아예 대놓고 소수 의견이 나왔다. 그럼 대놓고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한 명만 더 나오면 내가 관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동결이든 인상이든 아무튼 다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자. 그래야 시장에 좀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않냐. 그래서 합의를 굉장히 종용하는 분위기인데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인상에 대한 의견이 많고 논란이 많았다는. 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아마 한은 총재는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한은 총재는 올리고 싶을 거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것도 정말 백브리핑 제 의견. 네. 고승범 의원이 이게 금통위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곱 명 중에 한은 총재, 부총재는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다섯 명이 외부에서 온 의원들일 텐데 이런저런 추천을 받은 의원들이죠. 그중에서는 교수 출신, 민간인 출신도 있고 기업 출신도 한 명씩 들어가고 말씀드렸던 이 관에서 공무원을 하던 분도 와요. 그렇죠. 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나는 인상하기로 한 소수 의견입니다. 한 분이 고승범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의외로 보통 금통위원은 한 5년이 아마 임기고 한 번 하면 그만인데 두 번째 하는 분. 연임했죠. 그리고 아마 한은 총재가 추천해서 연임한 분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한은 총재의 의견을 꽤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추측하잖아요. 사실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아마 한은 총재도 금리를 다음번에는 올리고 싶을 텐데 뭔가 강력하게 올릴 거라는 시그널을 한 번 더 주고 싶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안 그랬겠으나 승범이 네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해. 분위기 좀 그렇게 좀 해보자. 한은 내부에서는 조윤재 위원? 이분이 오히려 더 강성이다. 강성이 더 원래는 강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소수 의견 나오면 이분이 소수 의견 나올 거라고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 이분은 아직까지는 동결로 섰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오늘 보니까 고승범 의원이 소수 의견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짜여진 각본이라는 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소수 의견 나오면 한은 총재가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예전에 2019년에 금리 처음에 내릴 때 그때 2019년 7월에 처음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두 달 전인 5월 금통일 때 당시에 소수 의견이 한 명 나왔어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국이 수상한데. 그때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이지.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당시에. 내 마음에 드는 소수 의견은 인정받아야 될 소수 의견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소수 의견은 정말 소수 의견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멘트라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회의 때 다음 회의부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조정한다는 건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 금리 올릴 거 여부를 다음 때는 치열하게 토론해 보겠다. 그런데 보통은 다음 달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음 회의부터 다음 달부터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회의가 8월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8월에 올리겠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잘 아는 채권 애널리스트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도 얘기하고 안 올리면 진짜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다 8월에. 그 정도로 얘기하시죠. 아마 시장에서도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냥 8월에 올릴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아주 유력해진 걸로 보인다. 7시간 채팅창에서는 고승덕? 고승덕님하고 헷갈리고. 고승덕 아닙니다. 고승범. 아마 여러분들이 잘은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인데 훌륭한 분이에요. 금통위원회 고승범은 여러분이 아시는 고승덕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인상이 해서 미안하다. 웃긴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백브리핑에 참가한 기자들이 좀 있어서 끝나고 나서도 이제 총재하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왜 자꾸 이렇게 금리 올리고 싶어 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 왜겠어요. 집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값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집값 올라가고 올라가는데도 계속 사고. 사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강한데 어떻게 부채가 늘어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금리가 낮고 대출이 규제가 심하니까 일단 받아들여는 수요도 있어요. 집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이라도 언제 끊길지 모르고 언제 집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려고 할 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받으려는 수요도 있고 과거에는 집을 살 때 LTV가 70%라도 서울에 평균 한 5억짜리 집 사면 그냥 보통 괜찮은 집 사는 거니까 5, 7에 35, 3억 5천만 원만 빌리면 되는데 요즘에는 40%밖에 안 빌려주지만 10억 넘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한 채 살 때 들어가는 부채가 더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이 빌려야 되죠. 그러다 보면 더 부채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건데 하나만 재미삼아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주열 총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전 하는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 총재들 중에. 선배 총재들 중에 이성태 총재라는 사람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한대요. 이성태 총재. 이성태 총재. 직전 총재죠. 네. 그렇죠. 전 전 총재. 김준수 총재 이전에. 그런데 이성태 총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가 가슴 깊이 새겨 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작론이에요. 장작론. 장작. 장작. 좀 괜찮을 때 날씨 춥다고 장작 다 떼버리면 나중에 진짜 혹시 더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조금 날씨가 나아질 때 장작을 좀 쌓아둬야. 그 말은 금리 올릴 수 있을 때 자꾸 올려줘야. 그렇죠. 올려놔야. 하는 입장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일종의 실탄을 쓰는 건데 자꾸 더 내리면 만약에 0까지 내리면 더 내릴 게 없잖냐. 그러니까 요즘 조금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기회만 있으면 올려놓자. 올려놓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는 건데 가장 큰 변수가 코로나 재확산. 그렇죠. 아마 이거 더 심해지면 8월에도 올릴지 못 올릴지는 모르겠고.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금리 예를 들면 지금 한 번 올리고 내년에 한 번 더 올린다고 쳐도 쳐도 두 번 올리는 거 가지고 과연 이게 대출을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더 이상 대출 안 받을 거 하겠냐. 지금은 거의 이제 패닉바잉 수준인 것 같은데 집값이. 걱정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한은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최대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가겠다. 이주열 총재가 내년에 임기 만료라서 이대로 그냥 이 금리를 그냥 두고 가면 후세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2021년 대한민국은 거의 집값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었고 이런 거 있으면 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하는 면도 약간 특성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제 뇌피셜이었습니다. 오늘 뇌피셜 많이 하는데요. 옛날이야기. 그래도 헷갈려하시고 저게 팩트야 의견이야 이러면 저희가 팩트 얘기할 때는 여기다 빨간불 하나 켜고 의견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할 겁니다. 혼동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들어보면서. 이거는 진짜 단신인데요. 하나 그냥 오늘 기사를 좀 보다가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서울시에서 만든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도정보사이트인데 그게 뭐 하냐면 선별진료소의 혼잡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도에 딱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서울 지도가 있고 예를 들면 까만색이면 이게 선별진료소 접수 완료. 초록색이면 보통. 아 그러니까. 얼마나 혼잡하냐. 코로나 나 걸린 것 같을 때. 선별진료소 가서 해야 되는데 요즘 날도 더운데 엄청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초록색 있는데 가면 사람도 적다. 그렇죠. 초록색 있는데 적다면. 이걸 뭐 서울시에서 검색창에 뭐 스마트 서울맵? 서울 스마트맵 뭘 쳐도 다 나오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가면 조금 그나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해보는 걸로 봐서. 정말 친절하려고. 오늘 뉴스가 자신이 없었구나. 오늘 두 가지 이거 약할 것 같은데. 혼날 것 같은데. 너무 오늘 날씨가 덥길래 선별진료소 줄 쓰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사소한. 평소에는 안 하던 이런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걸로 봐서. 내가 보기에는 좀 약간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고맙습니다. 무슨 앱이라고요? 스마트 서울? 네. 스마트 서울 맵입니다. 스마트 서울 맵. 다음부터는 이런 건 협찬받고. 그럴까요? 광고도 좀 바꾸게 알려줍시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져왔는데. 공짜로 해주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일당백 인터뷰 바로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시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